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다들 아시는 세계 최고의 AI 이 채치피티한테 중국 코인 트론이 올타임 하이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냐고 물었네요. 이 채치피티의 동작 방식이 뭐예요? 전세계 인터넷에 있는 모든 뉴스 게시물, 댓글들 수집해서 가장 공통적인 내용 가장 객관적인 정보 출연해서 가공한 다음 자기 생각인 것처럼 답변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답변이 아니라 이 정보, 근거를 수집하는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채치피티로 찾아낸 저스틴 썬의 중국 코인들이 상승할 이유가 뭐냐? 이 트론의 창립자 비트토렌트 사장 저스틴 썬이 만드는 프로토콜, 이 썬펌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렸죠. 1분만 있으면 누가 됐든 그냥 민코인 하나를 새로 뚝딱 만들어내는 그 플랫폼이요. 며칠 동안 이 업계 사람들 수천개의 새로운 민코인 다 만들어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제일 큰 게 이 썬도그 8월 16일에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제 2주도 안 된 건데 벌써 시가총액이 2억 달러 2,500억 원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스틴 썬 신났죠? 이 성공적인 출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코인들이 거래될 때 지금 수술을 쓰이는 게 트론이죠. 이 썬펌프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저스틴 썬의 코인도 가치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스틴 썬이 머리를 엄청 잘 쓴 거죠. 이거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저스틴 썬 흉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우리는 이 저스틴 썬의 코인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냐가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즉 역대 최고가를 가려면 이렇게 저스틴 썬이 잘 나간다. 트롬 비트 토렌트가 잘 나간다. 이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 불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에 사람들의 관심,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장이 지금 예측이 되니까 올타임 하이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올해 2024년 트롬, 비트 토렌트 말고도 정말 수많은 코인들이 각자 역대 최고가 노리는 그러니까 역대급 불장이 열린다는 확실한 이유가 있죠. 미국 대선 그것도 역사상 최초로 이 암호화폐 산업이 대어가 되어버린 첫 대선이 되는 거예요. 코인판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이긴다고 지금 다들 떠들고 있는 거죠.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이 헤리스 쪽에서도 암호화폐 산업 확장을 하겠다. 이 말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암호화폐 산업의 대선 후보들이 구회를 하고 있다. 이 신기술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지를 하겠대요. 왜? 이 암호화폐가 이제는 미국의 힘이라는 거예요. 암호화폐 덜어 이 사기라고 말했던 공화당 지금은 100만 달러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한테 추월 안 당하게 미국이 이거를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예요. 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뭐예요? 이 미국 중심주의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멕시코 난민도 안 받겠다. 이렇게 장벽 치고 중한미군 한국에서 국방비 부담 더 안 해주면 그냥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미국 자국의 산업 자국민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자국 중심주의 기조를 보여주니까 지금 미국인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이 어떻게 컸어요? 원래 세계의 패권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 있었죠. 그 영국의 신민지였던 미국 20세기부터 떠올라서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패권 잡고 세계의 대장놀이 하고 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달러 지배력이죠. 국제 결제에 쓰이는 미국의 달러 그 달러 이전의 세계 화폐가 금이었죠. 자산의 가치를 다 금으로 따졌는데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왔고 그 다음 미국의 뉴딜 정책 시행됐고 그 다음 미국에서 브레튼 우주 체제 달러를 국제 결제 화폐로 선정을 했죠. 이게 미국 패권의 역사예요. 현대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뭐예요? 석유죠. 석유도 달러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러 지배력이 흔들린다는 거 결국 미국의 지배력이 흔들린다는 거 이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왜 위대한 기술이냐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대장 미국이 이 암호화폐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 이거를 말을 하고 있죠. 이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게 이 CBDC예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이 직접 코인 만드는 거죠. 이제 암호화폐가 세계화폐가 돈 그리고 달러를 대체하게 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로 해계모니를 가져온 미국이 세계화폐가 어떤 암호화폐로 바뀐다고 하면 그게 비트코인이 될지 이더리움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미국 지금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 미국이 주시하고 있죠. 트럼프는 자기가 암호화폐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선거자금 기부도 이렇게 코인으로 받는 정도인데 원래 친암호화폐였냐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말을 하던 게 트럼프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하죠. 기축통화 달러의 힘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노선을 틀었어요? 왜 자기가 코인 대통령이라고 해요? 보세요. 암호화폐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판 중국이 먹는다. 중국이 여기에 매우 관심이 많다. 중국한테 패권 뺏긴다. 이 위기감 때문에 노선을 틀은 거예요. 코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축통화 이 패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달러에서 코인으로 넘어가는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하차했지만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공화당 민주당 양쪽에서 다 코인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코인 투자자의 민심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죠. 미국의 힘의 근원 이 기축통화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해준 것도 미국 정부의 관리 아래에 암호화폐 시장 자본을 미국 안에서 놀게 하려고 컨트롤 하려고 마련한 거죠. 이건 중국에서 코인 통제하는 걸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홍콩부터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 가져오려고 밑작업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암호화폐 하면 발작하면서 다 금지하더니 지금 갑자기 노선 틀었죠. 미국보다 먼저 나가고 있죠. 이거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더 늦출 수 없다. 달러 11DC 즉 달러 코인 준비하지 않으면 달러의 힘 미국의 힘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달러 미국 CBDC 만들어서 달러처럼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CBDC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리플 말고는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리플 시총순위가 높은 것도 있고 저도 영상으로 이 리플 CBDC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10개국 이상의 나라들과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리플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리플 말고 자체 발행한 코인을 이 CBDC로 성장시켜서 제2의 달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미국 연준에서 먼저 체크가 된 거고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돈으로 1원도 안 해요. 그런데 달러 대체가 되면서 스테이블 즉 고정으로 연동을 하게 되면 지금 달러가 1,400원 넘죠. 1,400배 상승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100 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2의 달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ETF 도입도 당연히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계획들 그리고 세부 내용들 전부 다 이 연준과 옐런 통해서 확인 끝났고 확인된 내용 지금 바로 볼게요. 중요한 내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얼터너티브 대체죠. 달러를 대체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시사해 놓은 자료고요. 이 기준 세운 게 연준 국고 재무부 다 검증한 겁니다. 여기서 리플 보이시죠. CBDC에서 리플 제외 그래서 아까 리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달러 연동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도 제외됐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는 이 코인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거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400배 이상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코인 이름 영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모자이크 없이 방송으로 여러 번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유튜브 규정 위반이라고 제재가 돼요. 이거 공개가 안 되는 거냐 모자이크 하면 되냐 이렇게 문의는 해놨는데 이것도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저한테 개인 문자 주세요. 바로 드릴게요. 제 번호예요. 010 2290 8285 여기로 문자비 이렇게 하나만 남겨 놓으세요.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겨 놓으시면 정보 받아다가 다시 유료로 파는 사칭업자 사기꾼 그런 사람인지 번호 조회 제가 한 번만 해보고 아니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문자 하나에 담긴 그 이름으로 인생 처음 겪어보시는 그런 폭등 이 1400배 이상의 수익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같이 가져가실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셔도 25년 초부터 이 코인 제2의 달러라고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미친 상승 나올 때 아 그때 말한 거 이거였지 하고 그때 사셔도 수익은 날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 내용이라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만 원만 사놓으세요. 로또 사서 10만 원 날리지 마시고 왜? 어차피 당첨 안 되니까 그냥 이거 10만 원만 사서 절대 어디 날아가거나 없어지지 않는 코인이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보유만 하면 이게 1억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준비하면 14억 원 미국이 트럼프가 서울에 집 한 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달러니까 그냥 평생 보유를 해도 좋은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원화가치 점점 떨어지니까 장기 전망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물가도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지금 삼계탕이 2만 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선 코인 제2의 달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미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나와버렸고 국민연금은 이제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많은 사실상 고갈 확정이죠.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결혼 못하고 있죠. 당연히 출산도 못하고 있죠. 이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살 길 내 가족이 살 길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찾아 놔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일 열심히 해서 10년, 20년 더 뼈 빠지게 일한 다음에 은퇴하면 괜찮을까요? 삼계탕이 한 그릇 10만 원인 그런 시대가 오면 내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다가 저축을 한 그 한국 돈으로 우리가 몇 년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식들은 나보다 가난한 우리 자식은 도대체 뭘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 망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계속 잘 나가고 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출산율 박살났고 원화같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기를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 때인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뭐라도 하셔서 진짜 행복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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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